안녕하십니까 일요일날 또 저는 또 블로그 저번에 가보니까 탁구공장 육수 정말 신기한게 있습니다 신기한게 보니까 잠깐만요 월요일날 탁구공이 아니고 그 탁구공 월요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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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수에서 월요일날 육수에서 월요일날 육수에서 시계가 나왔어 시계가 여기 보면 1번 10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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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하고 41번 41번 그러죠 10번15 41번 시계 나왔고 나머지는 다 제휴수입니다 다 제휴수고 이렇게 포함 개가스타 제휴수입니다 참 이번에는 이오스 예상은 거의 했죠 한두개는 나온다 6주가 안나올 안나올 수는 없다 그랬죠 그런데 아무튼 너무 많이 나와서 이오스가 그래서 아무튼 참 너무 당황했습니다 당황했고 지금 보면 미니 탁구공이 미니 탁구공 있잖아요 미니 탁구공 이거 3월 1일날 한거 참 충격적인게 여기서 진짜 여기 첫번째 마지막에 18번 18번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제휴수입니다 거의 뭐 저주의 미니 출전기죠 그러니까 거의 다 100% 제휴수라고 보면 되죠 거의 이 가운데값만 PCD만 좀 6개니까 14개가 되죠 30개 5개 그 5개에서 만약에 조합을 했으면 좀 뭔가 뭔가 좋은 큰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하 그래서 아무튼 후 7799pp 트위터리 좀 컴이고요 로또 분석 이렇게 있고 제가 로또 분석한거 보면 로또맨의 이상수죠 예상한것도 예상한것도 지금 저는 이번에는 두개가 두개 맞았어요 두개 두개 10번하고 10번하고 18번 예 두개 맞았습니다 하 다음에는 더 745번이 다 열심히 해서 다 열심히 해가지고 육수로 맞추기 노력하겠습니다 상수가 육수로 맞추기 해서 제일수는 거의 다 맞추니까 제일수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예상수로 맞춰야죠 예 제일수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동친구 이상수가 이번에는 좀 많이 빗나갔다 예 그러니까 예 그죠 여기 147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147 15 한수 맞았네 한수 19 20 23 네 15분 한수가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34 아깝고 예 중국이 약간 부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얘기했죠 소액만 하시라고 예 소액으로 예 좀 제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멀평하지마시고 뭐 10만원씩 하지마시고 이런것은 뭐 천원씩 5천원씩만 따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이렇게 하지마시고 예 로또 이런 친구도 또 다음에 부탁하겠습니다 뭐 뭐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고 그전에 신이 아닌 이상 그저 다비드가 이 정도 한개 맞았고 여기는 15 15, 18 대박이네 대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블로그 보면은 건강도 있어요 건강에 대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 수명을 내리는 행동 1위 건강은행식품 같이 먹은 독이 되는 음식 알알아의 건강선식 당뇨병 예방 좋은 차 간이 안좋은 나상 증상 안고기 먹여 장수 음식 위질환 나쁜 음식 질의 좋은 차 입술의 건강 관절염의 좋은 음식 심장혈관의 좋은 음식 이렇게 있으니까 형님들 시간이 있을 때 자주 봐주시고 방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1번 노또 봐볼게요 복귀하는 겁니다 지금 1번 노또는 지금 1번 노또 3월 3일 날 3월 3일 날 봐볼게요 3번, 7번, 11번, 16번, 25번, 22번, 34번 34번 하나 나왔네요 1번 노또서 34번 하나 나왔고 목요일로 한번 해볼까요? 4번, 15번, 20, 15번, 15번 나왔고 1번 수 나왔고 또 한 순씩 나왔네요 예 한 순씩 나왔네요 그 제 해수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본 노또가 그런가 744일, 2월 27일 날 그러니까 예, 이건 월요일 일본 노또 2월 27일 날 6, 8, 10 10분 나왔네요 한 순으로 나오네 그죠 한 순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조합을 잘 해가지고 일단은 무조건 조합인 것 같습니다 조합 예 조합이니까 그죠 오토 분석 예,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할 테니까 여러분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죠 댓글 댓글이 지금 한 몇분밖에 안 다셨어요 예, parked어요 솔직히 댓글이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시겠죠 예 확인을 해 놓고 요것도 친구 한대도 탁구공 육수가 2,4,8 25,29 예 42 예 어떻게 이 효소가 5개가 나왔는데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분석한다지만 이것은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뭐 좀 그렇고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우측에 얘기 다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번에 제가 생각한 게 이 효소의 여성은 저는 이제 초안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뭐야 이 효소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효소 오는 걸로 생각하고 상뇨님 완자 뭐 그 상뇨님은 어떻게 됐으실까요? 한번 봐볼까요? 상뇨님은 아이고 아깝네 45 아이고 아깝다 상뇨님 아깝고 상뇨님 목요일 완전 상뇨님은 다 돼야 되는데 상뇨님은 힘내시죠 우리 부모님은 16 15 15 18 18 18 18 18 21 2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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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십일 삼십사 사십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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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네 부모님이네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네 잠깐만 이거 지금 이게 끊기니까 지금 다 영상 못 찍거든요 잠깐만요 부모님 박호님 아이고 제발 바꿔야 되는데 됐어야 되는데 되면 안되나 보자 반자되고 10,15 이거 끊깁니다 10,15,18,21 10,15,18,21 10,15,18,21 10,15,18,21 아이고 주야 34,41,41 연구 일어난 2,15,18,21 감사합니다.